함께 달려 볼게요. 박수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마라톤 경기를 시작하는 뒤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떨리게 하세요. 네,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떠나서 결승사원까지 모두 우선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박수와 박수! 네, 네. 박수와 박수! 박수와 박수! 깨끗이 보이지 않아도 숨이 다 올라와도 나는 달려, 나는 달려 나는 달려가네 어쩔 것일까 얼마나 높아야 할까 그쪽으로 비지 않아 맘에 가려야 할까 맘에 가려야 할까 저 밖은 하나쪽도 흘러갔던 시간척도 나는 달려, 나는 달려 나는 달려, 나는 달려 나는 달리네 저 밖이 난 달려, 나는 달려 멘에 가려야 할까 마을에 가려야 할까 나는 달려 나. 다. 우리 친구들이 다 나와서 우리 친구들 하늘대로 매일 매일 훨씬 일어나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박수! 깊이 보이지 않아도 숨이 차올라도 나는 달려 나는 달려 나는 달려가네 어디서 왔을까 얼마나 더욱 어려울까 깊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니 길들 조각은 하나 척도 흘러가는 시간 척도 나는 달려 나는 달려 나는 매일 매일 누구도 함께 피지 않아도 동일하지 않을 거야 동일한 건 없는 거야 나만의 열 수 있어 나만의 산산산산 예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마라큼도 응원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멋진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가aliśmy 우리 아이들처럼 그들의 목숨은 흐릿을 흐른 우리 아이들처럼